야생 멧돼지는 총에 맞아도 한방에 죽지 않고 들이받치면 송구니의 허벅지가 뚫리게 됩니다 이러한 멧돼지와 맞서 싸우는 것은 자살행입니다 멧돼지를 마주쳤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멧돼지의 시력은 0.1 수준으로 매우 나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 치다 물체 뒤로 몸을 숨기고 멧돼지가 지나치길 기다리세요 이때 눈을 피하거나 뛰어서 도망가면 절대 안됩니다 둘째, 갑자기 나에게 돌진한다면 나무나 자동차 위로 올라가세요 멧돼지는 지상으로부터 1.5m 위에만 있어도 절대 올라오지 못합니다 참고로 갑자기 우산을 펼치는 것은 멧돼지를 놀래켜 공격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돌진해올 때 올라갈 곳이 없다면 방향전환을 못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활용해 지그재그로 도망가세요